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Who did this? 라는 표현을 가운데 두고 앞뒤에 오는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보시죠. 누가 이런 거지? Who did this? 여기서의 후가 주어고요. 동사, 목자가 이렇게 돼 있죠. 너한테라고 사람이 올 거면은 투를 씁니다. 너한테 누가 이런 거야? Who did this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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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이런 게 누구야. 네가 그랬잖아. 너한테 누가 이런거니? 제가 그랬어요 스스로의 자기 몸에 어떤 자해를 한다든지 상처를 지금 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물어보는거죠 누가 이랬어?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한게 누구죠? 누가 선생님을 이렇게 만든거죠? 당신한테 누가 이런겁니까? 모르겠어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지금 피해자한테 물어보고 있죠? 누가 당신한테 이런짓을 한겁니까?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너한테 이런거야?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 제가 그랬어요 누가 이런거죠? 누가 그를 우리한테서 뺏어간거죠? 특히 뺏어가다 데려가다죠 무조건 나쁜 뜻으로 무슨 짓을 하다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구요 이것을 하다라는 뜻이죠 집에 오니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놨습니다 누가 이렇게 장식한거야? 내가 한거지 정말? 오오오 who did this? I did 오오오 who did this? I did who did this to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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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이렇게 만든게 누구지? 그한테 누가 이런짓을 한거야? who did this to him? who did this to him? 지금까지는 후가 주어 that 동사 목적어 this who did this 누가 무엇을 하다 이번에는 who did this를 통째로 명사로 받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did this를 명사로 받으려면은 앞에 타동사가 와야겠죠 I know who di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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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짓인지 알아 누가 이랬는지 안다고 no 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덩어리로 who did this가 들어와 있습니다 know who did this 누가 이랬는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 자백하는게 나을거야 might as well 이라는 것은 낫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come clean 깨끗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자백하다 이구요 자백하는게 나을거야 you might as well come clean I know who did this so you might as well come clean I know who did this so you might as well come clean she's wait wait I think I know who did this she's wait wait I think I know who did this she's wait wait I think I know who did this she's wait wait I think I know who did this she's wait wait I think I know who did this 잠깐만 좀 기다려봐 나 누굴 이랬는지 알아 알겠어 I think I know who did this no의 목적어 명사로서 who did this가 들어오고 있죠 she's wait wait I think I know who did this she's wait wait I think I know who did this 위보스는 우리 둘입니다. 우리 둘 다 누가 이랬는지 알아. 제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누가 제 아들한테 이랬는지 아시나요? 노우 뒤에 호떼떼스 호떼떼스 뒤에는 사람이 올 때는 투 점점 이렇게 껴맞추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 아들한테 누가 이랬는지 아시나요? 가정법이기 때문에 과거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가 휘닉스한테 이 짓을 했는지 안다면 믿어줘. 너한테 말해줄 거야.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해주는 거야. 이즈의 과거동사를 쓰면 반대쪽에는 우드를 쓴다가 가장법 과거의 문법입니다. 아냐고 물어볼 때 노우 대신에 쓰는 표현에 동의어가 하나 더 있죠. 누가 당신한테 이랬는지 아시나요? 당신한테 이런 게 누군지 아시나요? have any idea는 노우의 동의어입니다. do you know who did this to you? 란 같은 거죠. do you have any idea who did this to you? do you have any idea who did this to you? do you have any idea who did this? 그러니까 제 말은요. 누가 이랬는지 아세요? do you have any idea who did this? do you have any idea who did this? 누가 당신한테 이랬는지 기억하실 수 있나요? Remember, 다동사의 목적어 Who did this? 니즈르라고 들리죠? 니즈르 동사원형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날 도와줬으면 좋겠어. 누가 나한테 이런건지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야. 기억상실증이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지를 내가 기억하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 I need you to help me. 헬프 목적어의 동사원형이죠? 니즈르 동사원형, 헬프 목적어의 동사원형입니다. I need you to help me remember who did this to me. I need you to help me remember who did this to me. What can you tell us, Father? About who did this to you? What can you tell us, Father? About who did this to you? What can you tell us, Father? About who did this to you? What can you tell us, Father? About who did this to you? 명사 덩어리가 흐띠띠 쓰이고요. 신부님한테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분명히 걔네들이 장치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어. 누가 이랬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 show는 명사 두 개를 취하죠. show, 사람 명사, 사물명사. 게임에서 show me the money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show 다음에 me, 사람의 the money. 명사 명사죠? show us, 사람 명사에 사물명사는 who did this. 명사 두 개를 취하는 것을 사형식 동사라 그러고요. 이 사형식 동사의 대표적인 것은 tell이죠. tell me something. tell, 명사, 명사. tell him who di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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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한테 누가 이랬는지 얘기해. 명사에게 명사를 얘기하다. tell, 명사, 명사. tell him who did this. tell him, l'm 이렇게 발음하죠. 강세가 tell에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힘은 강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tell him. tell him who did this. tell 그리고 dit. 여기에 강사 들어가죠. tell him who did this. tell him who did this. tell him who did this. can you tell me who did this to you? can you tell me who did this to you? can you tell me who did this to you? can you tell me who did this to you? 누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tell, 명사의 명사. tell me who did this. can you tell me who did this to you? can you tell me who did this to you? 주로 안 좋게 쓰이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뒤디디스가 안 좋기 때문에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러면은 이 범인을 찾아내거나 누군지를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찾아내다라는 표현과 후 뒤디디스가 자주 쓰이게 됩니다. 경찰한테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죠. 꼭 찾아주세요. 누가 이랬는지 말이죠. 누가 이랬는지는 결국 범인입니다. 범인을 꼭 찾아주세요. 범인을 쉽게 표현하면 who did this? 이렇게 외워도 괜찮겠죠? find 명사 find who did this. please find who did this. please find who did this. can you find who did this to j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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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한테 누가 이랬는지 찾아낼 수 있죠? can you find who did this to jina? 진아한테 이런 짓을 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낼 수 있죠? can you find who did this to jina? find who did this and supply the fbi with the lead. find who did this and supply the fbi with the lead. supply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하다 제공하다 누가 이랬는지 찾아내 그리고 FBI들한테 단서를 제공하라고 lead는 단서입니다 누가 이랬는지 찾아내 FBI한테는 단서를 제공하고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군요 누가 이랬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말이죠 찾아내다라고 할 때는 find도 좋고요 find out out를 써도 좋습니다 find out 이 짓을 한 게 누군지 우린 찾아야 돼 누가 이랬는지 찾아야 된다고 그녀에게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를 찾아내야만 해 we're gonna find out who did this to your daughter we're gonna find out who did this to your daughter 당신 딸한테 누가 이랬는지 우리가 찾아내겠습니다 we're gonna find out who did this to your daughter find out who did this to 사람 we are going to know we're gonna we are in war 이렇게 발음합니다 we're gonna find out who did this we're gonna find out who did this to your daughter we're gonna find out who did this to your daughter we are gonna find out who did this to dad we are gonna find out who did this to dad we are gonna find out who did this to dad we are gonna find out who did this to dad we are gonna find out who did this to dad we are gonna find out who did this to dad we are gonna find out who did this to dad we are gonna find out who did this to dad we are gonna find out who did this to dad we are gonna find out who did this to dad we are gonna find out who did this to dad we are gonna find out who did this to dad we are gonna find out who did this to dad 팀을 즉각 모아. 누가 그랬는지 빨리 찾아. Immediately. 즉각이죠. Assemble. 모으다. Assemble a team immediately and find out who did this. It's funny how you did this. 첫 발음이 ss. 이렇게만 들리면 let's가 지나간 겁니다. 누구 짓인지 찾아보자고. 누구 짓인지 알아보자고. ssfind out, ssfind out 이렇게 지나가면 ss, let's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It's funny how you did this. 누가 이랬는지 내가 찾아낼 거라고. I am gonna find out who did this. I am gonna 이렇게 발음했죠. I am gonna find out who did this. I am gonna find out who did this. Trust me. I'm gonna find out who did this. Trust me. I'm gonna find out who did this. 어떤 얘기를 할 때 trust me라는 것은 강조죠. 믿었죠. 누가 이랬는지 내가 꼭 찾아낼게. I am gonna find out. 이번에는 I am gonna 라고 약간 추렸습니다. Trust me. I'm gonna find out who did this. Trust me. I'm gonna find out who did this. Does this mean it? You found out who did this? Does this mean it? You found out who did this? Does this mean it? You found out who did this? Does this mean it? You found out who did this?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그랬는지 찾아낼다는 얘기인가요? 이번에는 과거동사 found을 썼죠. Found out. Does this mean it? Does this mean it? Mean의 N이 뒤로 밀리면서 넷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That 보다는 넷. Does this mean it? Does this 이러지 마시고요. Does this... Does this mean it? Does this mean it? Does this mean it? You found out who did this? Does this mean it? You found out who did this? 찾아내다의 find out이었고요. Find out과 거의 동일한 뜻을 가지는 알아내다의 figure out도 있죠. We're trying to figure out who di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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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ident or not. We're still need to figure out who did this. Accident or not. We're trying to figure out who did this. 제가 당신한테 얘기했었죠. 누구 짓인지 제가 알아내겠다라고 말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Who did this가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경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